잘라놓고 입고 왔습니다 와우 예를 들면 가장 수술수록 가장 가장 CGM 출장 성과도 잘 이루시길 바라겠습니다 전부 화이팅 한번 하시고 화이팅! 잘 다녀오겠습니다 잘 다녀올게요 그동안 우리는 중위과학원하고 학술전표를 위주로 지금까지 교류를 해왔는데 앞으로는 중위과학원 외에도 국경중의학대학도 있고 또 서원병원이나 여러 중국의 큰 병원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기관들하고 여러 가지 다양한 연구협력 특히 인상연구협력을 강화했으면 합니다 여기가 포럼 장소고요 그분들은 빨간색을 아저씨 좋아하시기 때문에 저희 이름도 보시면 빨간색도 있고 거기는 글씨도 빨간색도 있고 물도 빨간색도 있어요 저도 그래서 아파하려고 빨간색도 있고 왔습니다 네네 수고하셨습니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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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닥터왕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제 새로운 투잡이셨죠? 투잡이요? 네네 안녕하십니까 세미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올해는 체질 인지장애 아토피 피부염 폐암 반환성 난소 중 5개 분야의 흔적 연구 진행 상황을 오늘 분명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각 질환들은 대부분 현대의학이 치료의 한계를 고르기 완전히 완성하셨습니다 이런 주란이 뽑았는데 한국 현대에서 새로운 질전 관리의 일을 제시했습니다 아토피 피부염은 가능하시다시피 euhrm 정말 감사합니다 소중한 단순. 한국 현대의학을 함께 만나기로 되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저는 가복회를 합니다. 전지요 excuse me, 저는 전지요거 전지요 거입니다. 저는 전지요거의 부귀여부인, 전지요거의 전지요거의 호주가, 전지요어 회사도, 전지요거의 열고싶을 통해 이어가고 싶습니다. 저는 이 과연의 전문점에서 모두 thyme에서 돌아오고 있습니다. 저는 전문점에서의 종교적학교의 전문점에서 대상적인 공지점에서 정말 행복할 수 있는 일을 합니다. 전신 손미주 박사님과 왕하우 박사님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손미주라고 하고요. 현재 중국과 아토피 피부양 기재 공부 영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오늘 오전 중에 발표를 마치고 오후에 좌장으로 참석을 하게 되었는데요. 잘하고 가겠습니다. 한국한의학연구원 북경 사무소의 김창원입니다. 심포지영에서는 아무래도 중간에 연락, 책, 그 다음에 각종 필요한 자료를 중문으로 번역하는 일과 그리고 회의석상에서 각종 책력을 맡고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복사는 중국의학사에서 그리고 나서 이제 수요일 선진과 연구팀이 품위 시즌을 활용한 말레비아 치료 기전입니다. 미래의학 한의문화 작은 축제가 열리고 있는 라이브 탱크입니다. 라이브 탱크는 보시다시피 폐공장을 개조해서 만든 문화시설인 것 같아요. 그래서 보시면 지금 오래도 있고요. 그리고 약간 건담같이 생긴 인형도 있습니다. 하이, 일론! Is it true? Or... 인형이 있다. 하하하하하하 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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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keto 눈꼬리가 아래에서 터졌기 때문에 눈을 보시면 눈꼬리가 더 아래에서 터졌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